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그 이게 내용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한 줄짜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운데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자 화이트 스페이스 프리 라인을 쓰면은 여기서 제가 엔터 쓴 거 있잖아요 엔터 쓴 게 다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아 됐습니다 자 8.1 본문 2 수직 중앙 정렬 그 다음에 8.1 본문 줄바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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